개인 거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사카이브 아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제품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염하고 이염 부분입니다 제가 그 리뷰를 할 때 제 스스로한테 이제 정확히 확신이 들어야지 구독자 분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놓고 오염하고 이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친구 거를 받아 봤는데 퀵으로 받아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둘 다 오염하고 이염이 있고 전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분명히 일정 수량은 오염하고 이염이 있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신발을 매장에서 신어보고 살 수 있는 신발이 아니니까 거기 박스 안에 한번 들어가면 오염될 일이 없는데 지금 뭐 오염이 됐다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생겼거나 아니면은 부자들 자체가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완성 후에 신발 끈 끼고 박스에 넣는 단계에서 오염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일단 먼저 신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염이나 오염 모두 오염은 지워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제 리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 신발이 오염이나 이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받아보니까 오염이 좀 되어있다 흙 같은 게 묻어있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뭐 신은 제품을 새 제품처럼 비싸게 받았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라도 그렇게 오해를 할 거고 그럼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새 제품이니까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 개인거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염이나 이염은 감안하시고 만약에 그게 싫으시다면 판매자한테 미리 말씀을 하십시오 오염된 데 있느냐 이염 된 데 있느냐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면은 만약에 ldb 와플하고 이 제품하고 동일한 시기에 디자인이 됐었다 그걸 가정한다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ldb 와플을 먼저 판매한 것은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시기에 제품이 디자인이 됐는데 이 제품을 먼저 판매를 했었다고 하면은 ldb 와플 같은 경우는 저는 폭망했을 거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기존의 와플 같은 경우가 만약에 스케치라면은 얘는 이제 물감까지 다 칠한 완성형 제품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기존의 그 와플 제품보다는 확실히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펄 부분이 조금 기존 제품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품은 기능성 신발도 아니고 디자인적으로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신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 동일하게 혀나 수옷이나 두 개씩 사용이 됐고요 수옷이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페인팅으로 되어 있는데 메쉬 소재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약간 색이 좀 바랜 듯한 느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고 소재 자체는 이제 메쉬가 사용이 됐고 끈도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검정끈 하나는 일반적인 신발끈에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얇고 폭도 좋고 느낌 자체가 일반적인 신발끈보다는 조금 광택이 있고 라일론 소재나 그런 느낌 밑에 솔 같은 경우도 색깔이 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흰색이 사용된 게 아니고요 미색하고 흰색하고 새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굽 높이가 한 4.6에서 4.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중앙이라고 봤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바깥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기존의 제품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사이즈적인 것은 제가 지금 260으로 신어 봤는데 저한테는 이제 잘 맞습니다 제가 평소에 260에서 270을 신는데 잘 맞고 개인적으로는 발볼 없으신 분들은 저는 좀 정사이즈 같으면 합니다 발볼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업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사이즈 업해서 왕발 느낌 나게 신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사이즈 신으셔도 충분히 바른 커버입니다 신발은 일단 말씀드린대로 265 감장거 오면은 같이 해서 정확하게 이제 사이즈 리뷰는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뭐 나오는 거 예쁜 것들이 있으면은 또 리뷰를 할 테니까요 좀 자주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